필름 아니까 작품같아 우리집 필름 들어갔어 세장을 사고 있어요 세장을 써가지고 세장이래 세장 세장? 필름 아니까 영업마진을 싹 뺐습니다 11장이래요 다섯도 그렇고 괜찮지 당장 살게요 필름 아니까 물을 한 97% 넣고 할 수 있겠어요? 사서 먼저 붙여볼테니까 한번 해봐 필수품 아닌가요? 우리집 필수품이네요 우리집 부터 붙여야죠 당장 지금 검색해보세요 3 4 하나 1 감사합니다.